으 이 인사 어게 아 네 아 네 쭉쭉 아 네 저거 아 으 나도 보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 세대요 어 아 그 내가 세 안녕하세요 부탁더 아 지금 하나야 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으 말랑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인사 못 본지 오래 됐으니까 인사 한 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식 인사. 떴대요. 안 했네. 떴대잖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일 만이니까 한 명씩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 태어나. 세라 태어나. 세라 태어나. 열심히 많아봤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완입니다. 세라 태어나. 세라 태어나. 안녕하세요. 세라 태어나. 세라 태어나. 슈퍼 휴먼 홍석입니다. 세라 태어나. 이거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세라 태어나. 저희 저희 오랜만에 또 그 반전체예요. 반전체에 브이앱을 켰는데 이유가 저희가 판미팅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모인김에 또 우와 우리 다 인사하네 근데 인사 왜 이렇게 재미없냐? 인사 흥분이 없어 잘 맞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왜 팔로우가 안 오르지? 그게 일주일을 못 가네 너가 흑백으로 하고 3개씩 고집해서 흑백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형씨 좋아요를 안 보여주는 거 그래서 너도 끝까지 구했는데 결국 안 받을 거야 제가 자신에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팔로우 1만큼은 무조건 신원이 형한테 일주일을 주겠다 일주일? 갑자기 나는데? 그리고 다시 0이 될 수 있는 갑자기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팔로우를 멤버들을 지금 되게 할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할 거면은 첫 번째로 신원이 형에게 혼자만 일주일을 주겠다 싫어 니가 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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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 팔로우 갑니다 진짜 고맙다 진짜로? 부회를 하고 얻어 야 처음엔 나만큼 부회 안 했었다며 근데 형이 그 게시물 삭제했잖아요 삭제했어요? 홍석이가 보관했잖아요 아 보관했잖아요 아 보관했잖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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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로우 취소하고 보관 풀면 다시 형! 아니야 홍석이 팔로우 취소했어 홍석이 팔로우 취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그 보관 풀려면 다시 팔로우 하는 걸로 이게 삭제가 내가 모르는 게시물에 삭제할 수 있고 하고 상대방이 안 보이게 내릴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올릴 수 있게 보관해 놓을 수가 있어요 홍석이 팔로우 안 돼 있어 자 유토 팔로우 해 유토 팔로우 합니다 난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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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관 풀어야죠 보관 풀세요 서로 팔로우 푼 다음에 브라저만 만들어볼래? 아 우리 둘이 말하면 안 되잖아 원래 토를 유지하게 하면 브라저만 만들어야지 아니면 그렇게 네가 그 형구 사신을 그냥 무섭이로 올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 저 사신 보관에 있다고 말해 그럼 바로 또 버릇 아니지 글을 되게 의미심장하게 올려야 돼 아 지쳤다 이제 이제는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니면 너무 오래 같이 했나 보다 너무 오래 함께 했나 보다 이제는 추억으로 다 해 다 해 다 해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뭐야 형구 27선에 뭐 올렸네 저 매일매일 올렸는데 저도 올렸는데 나 영웅 못 받고 좋아 아니 근데 왜 똑같은 걸 세게 다 올리는 거야 달라요 아 진짜 이거 공공장소에서 목수도 웃기다 공공장소 여기 아무나 들을 수 있어 여기 사귀어 왜야 사귀어 연공장소가 뭔지 얘기해 볼 때 여기 사귀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었으니까 연습실 공공장소 우리 심지어 오늘 연습실 빌렸어 우리 일주일 동안 신현이 광을 잃어서 그래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이 광 계좌만 출입금지 앞에서 영원 씨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우석 씨 저희 팀 했어요 라고 했었는데 형구야 인스타에 곡이 무슨 부위인지 알려줘 고기 올렸어 근데 그 곡이 나 신현이 형이랑 먹었던 곡인데 저요? 우리 판교 갔을 때 기억나요? 에버랜드 가면서 판교 들러서 홍석이 형이 밖에서 하하 이거 했었던 날 그날 먹었던 고기 그 사진 있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니야? 돼지고기고 이베리코였나? 이베리코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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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겠어 이베리코였나 암튼 이베리코였나 암튼 이베리코였나 다음 저 다음 게임해주세요 게임해주세요 게임 게임 게임해주세요 게임하자면 쫄라쌓는데 나 입떡한지 7일 됐어 축하해줘 1주일 차 그럼 이거 하시자마자 웃어요 또 하나 올려둬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많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원래 원래 라디오 라디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여러분 자기 머린데 왜요? 내 머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염색을 하면 계속 색이 빠져 색이 변해 카키로 변했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그래 밤을 보면 이득 아니었네 뭐 모르겠어요 이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팬미팅 때 무슨 머리일지 궁금하시다면 뭐 물어보세요 무슨 머리일지 궁금하시다면 팬분들께서 라이어 게임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습니다 라이어 게임 근데 그러면 보잖아 유니버스가 알 수 있잖아 유니버스가 봐야죠 유니버스는 봐야죠 유니버스는 봐야죠 저희도 안 보고 저희도 안 보고 여기 속이 라이어 게임 그거 아니에요? 뱅이 딱 7인 와 뱅이 7인 와 그때 뱅이 진짜 재밌었는데 뱅이 진짜 재밌었는데 나는 그건 좀 어렵더라 재미있잖아 그래 뭔가 나오니까 제일 싫었어요 우리 그거 그거 때문에 원래 자려고 했던 시간 2시간 넘어야지 맞아요 100만 6시간 했나? 아니 나 군대가서 여행가는데 100만 하다가 지금 그때 형이 휴가 때였어 아니야 처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끼리 좀 놀자 해가지고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폭죽 이거 조금 하다가 놀지 조금 하다가 맞아 맞아 항상 뭐지? 펜션 같은 거 예약하면 던지다 군대 게임이 군대 게임 하려고 군대 게임 하려고 펜션이야 그래 얼마 전에 내가 그 관계자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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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끼리 또 놀러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데 맘에 브룸바블만 하다 올 거잖아 그래서 그래 그날도 막 술 이만큼 사봤는데 술 안 먹고 잤잖아 브룸바블를 끝나면 다 자고 나 혼자 그 뭐야 윈터솔을 잡으면서 왕이 벅대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9시에 잤어 그리고 심지어 컨텐츠를 찢을 게 없는 경우냐 알몸 수영 해가지고 알몸 수영을 저기한다 알몸 수영 혹시 몰라서 찍어놨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저희 다 같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 뭐야 풀장에서 알몸 수영 했거든요 근데 그때 놀 게 진짜 없었는데 다 놀랐어 왜 이렇게 재밌었지? 잠수 누가 더 오래하나 어 그래 벌칙 이거 맞게 했잖아 우리가 핸드폰을 일단 다 뺏었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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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선이 형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핸드폰! 핸드폰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아 엄마랑 연락 중이야 계속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니까 유니버스도 나한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친구분들이랑 팬션이 뭐 한다면 핸드폰을 다 걷어서 한번 놀아보세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거꾸로 오는 거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날 태풍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 아 진짜? 나 혼자 잤어 아 내가 그때 1층에 그 욕조 옆에서 잤잖아 아 맞네 그래서 잠깐 설명서 끝나고 깨워줘 했는데 딱 자고 그러는데 뭔가 창문을 구덩뚱뚱뚱 구덩뚩뚱뚱 구덩뚩뚱뚱 이렇게 붙어가지고 딱 딱 붙어 하는데 다 까먹고 와부터 붙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다 자고 못 잤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짜 널 버렸어 진짜 널 버렸어 우리 옛날에 막 축구 축구 막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안 하잖아 너무 다쳐 나 그때 직제도 불 다쳤어 맞아 맞아 축구하고 보드게임하고 나 홍석이 형이랑 체스 많이 해줬고 아 아 아 제가 오피셜로 패배했습니다 아 언제요? 아닌가? 알 수도 있어 알 수도 있어 기억 못하니까 기억 못하니까 기억 못하니까 알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나랑 키노랑 우리가 항상 계속 두다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리고 두다가 뭐 촬영하러 가야되고 이래가지고 승부가 안 나서 이 판으로 일단 승부를 강사해가지고 한 판 했는데 기대를 졌어 다음에 리벤지 챔피언 타이틀 배치 한 번 더 하시죠 좋아 저 근데 케이스 겜빔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저걸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 지금 형부가 뒤에 호시 많이 보면 싸움 잘해서 지금은 아닌데 그 그 뭐지 항상 우리가 케이스 보면 너랑 승희 형이랑 계속 중계했잖아 그쵸 중계 맞아맞아 원래 중계는 아 악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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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그게 되게 거슬린다 자존심 긁는 거 많이 했어요 원래 중계는 그 맛이에요 맞아맞아 재밌겠다 유토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기타 영상 많이 올리는데 유토도 기타 진짜 하시더라 아니 아니 팬 미팅에서 죄송합니다 어 야 기타 한 번 쳐라 왜요? 할까 기타 한 번 치면 좋겠다 근데 우리 다 악기를 잘하니까 아니 너가 지금 팝이야 진짜 진짜 너가 팝이야 너무 존경이야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팬미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였죠? 4월 2, 3일인가요? 2, 3일 여러분 뭐하세요? 시간 있네요 그때 일단 맞으세요 제발 사실 이렇게 스포 아닌 스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포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 같아요 어우 저는 안 돼가지고 정답 내 입을 못 믿어 형 저도 안 돼 형 진짜 저는 저도 안 돼 형 저만 할게요 네 저 제가 지금 제일 힘들어요 왜 왜 왜 안 했던 무대가 너무 많아서 어? 어 어 어 그만 좀 하지 어떻게 해요 근데 팀은 좀 하지 연습 좀 하지 어 아 그리고 진우 형이 일단 제일 고생한 거 같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열심히 또 안 보여드렸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안 보이는 게 반 아니야? 나 너무 많이 얘기해서 반 정도인 거 같아 왜냐면 편곡도 계속 막 열심히 하면 좋을 거 같고 편곡도 하면 좋을 거 같고 하니까 편의팅 때 얼마나 또 세울까? 지금 8,0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8,000분 전부 온라인으로만 들어오셔도 네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무슨 그 어떤 팬님? 방송 보면 와 저희 5만 명이라고 CD가 돼요 CD 한 장씩만 사주시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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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한 분이 한 장만 사도 5만 명이라고 네 그 먹으시는 거 먹으시는 거 음 우석이 한마디에요 게임 들어가야죠 여러분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하하하하 스포 하라구요 하하하하 제가 돌아갔는데 유난히 재미가 없어요 하하하하 아 지금 이 공간이 좀 낯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가 낯설다 하하하하 와 어떡하냐 아니 우석이가 오늘 뭘 어떻게 해요 어? 말투 왜 그러냐 저요? 저요? 진짜 변한 거 없어요 하하하하 진짜 그거 신경이 변화가 있는 거 같아 새로 뛰어난 거 아니 우석이가 오늘 연습할 때 계속 신원 형한테 꾸중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 하하하하 이상하다고지?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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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멤버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신났어요 누가 제일 신났냐고 제가 제일 신났어요 아니 누구 만났을 때 가장 신났냐고요 저요? 딱히 다 해요 저는 오히려 참고 좀 신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라이어게임 옵션 다 그래요 라이어게임이 해요? 어떻게 해요? 한번 하고 좀 어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종이로써 또 아 그래? 잘 모르겠네 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치고 한 사람 빼고 나오는 분? 나머지는 같은 나가보고 있고 한 사람만 라이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라이어 뉴 라이얼 내가 라이어인 거는 티비 안되고 아 맞네 한 명 한 명씩 그 나온 거에 대한 특징을 말해요 POLLOG 그러면 이거 서해자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서해자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긴 해 왜냐면은 우리중에 저기를 사야 돼 저기를 사 왜요? 왜요? 요인이 있어요 자신도 떨리는게 너무 이거는 그러면 핸드폰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모두 깔 수 있어요 유니버스 앞에서 무대 못해 맞아 그 두근두근 거리는 걸 보고 핸드폰 깔아 그러면? 제가 지금 깔겠습니다 한 명만 깔아야 돼요? 네 한 명만 깔아서 아 그렇게 또 한 명만 깔 수 있어 이 필름이 옆에서 보면 안 보이네 그러네요 어플도 있네 이거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깔아야 돼? 아니요 저만 깔으면 됩니다 왜? 나 지금 다운받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라서 내가 무릎을 무시하게 해줄게 나 나 너무 아파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스타일 빠졌어? 어? 아 근데 영훈이 형이 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영훈이 거의 연습생 때를 돌아서 이 정도면 제가 그 예전에 저희 런어웨이 활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 최저운물이었는데 조성댕이 그랬다는 게 네 거의 그때 비슷하게 왔습니다 지금 오 뭐 이제 또 다시 살찌는데 한 1년 걸리겠죠? 2년 봅니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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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이거 밖에 없어 이거 밖에 이기야 진짜 중요하다 이거 나 개강해 나 개강해 탁 치면 바로 나 공강해 그러니까 예난이 형하고 후이 형 잘 지내는지 완전 잘 지내는지 아시니까 둘 다 너무 잘 지내 이거 건강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싶다 여러분 스파인모드가 있고 스파인모드가 있고 스파인모드가 있고 스파인모드 로말모드가 있습니다 스파인모드 스파인모드는 스파인모드 원래는 라이어가 걸리면 라이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내가 라이어인 거 아니고 거짓말에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요 스파인은 여섯 명이 똑같은 게 나오고 한 명은 다른 게 나와서 나도 내가 라이어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라이어 라이어 그럼 라이어 너무 얻고 너말보다 너말보다 재밌겠네 너말보다 재밌겠네 너말보다 스파인모드가 못하는지 모르겠어 스파인모드 재밌겠다 자 유튜브부터 유튜브부터 제시어 확인 누르고 다시 다른 나라 역사로 넘어 넘겨주면 돼요 재밌겠다 스파인모드 다들 MC가 필요 없어? 네 안돼 형 이제 어떻게 두근거려서 두근거림이 들리는가 뭘 뭐해 날 뜯겨 시켰 내 시사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맞네 이거 하는 법은 알아 다들? 딱 자기가 그거 보고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치 라이어가 아닌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게 적당히 장부로 나 이 특징만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해 근데 자 이걸 너무 티넘하게 말해서 라이어가 알고 캐치를 해서 그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저희가 이 중에 한 명을 다 뽑을 때 라이어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라이어가 이기면 라이어가 이기면 라이어가 이기면 다 벌칙 아닐까? 다 벌칙이야? 아 몰라 아 근데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르게 벌칙 말고 그냥 그거 하자 그냥 놀리자 그냥 조롱 조롱 단어 게임 조롱 단어 게임 모킹하지 뭐 공개적으로 조롱 단어 게임 이게 모킹 공개적으로 모킹 우리 다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그 조롱에 관련돼서 어떻게 오케이 그 벌칙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처음 설명한 사람한테 기기를 주세요 좋은데? 네? 이제 유토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벌칙 이거 어떻게 참가하게 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도 돼 그냥 유토부터 설명으로 하면 돼 그냥 너가 본 그 그거를 내서 그냥 가르치게 설명해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멤버가 있는 거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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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사에 있으니까 오랫동안 못 봤어 그거는 박수 찍는 순간 어렵다 유기한 모르는다 박수 전을 근데 잠깐 우리 이거 유니버스 안 보여줘 아니 유니버스도 한번 맞춰보세요 유니버스도 누가 거짓말 하고 제가 이 다음 판부터 유니버스도 보여드릴게요 유니버스가 모르겠네 아 그런데 그럼 내가 MC하고 보여줄게 아 아 아 아 아 너무 보여서 많이 보여줬던 라이베이 아 그럼 이제 그냥 맞추면 그럼 이제 또 그것까지 저는 정말 살면서 이거를 본 게 손에 꼽습니다 손가락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아 저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이거 우리 숙소에 좀 있는데 아 형 그래서 내 말을 근데 아무튼 저는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다양한 거를 우선 이 숙소입니다 아 숙소입니다 저는 이거를 수집해 볼까 했어요 수집해 볼까 했어요 네네네네 오케이 오늘 이거 수집했어요 아니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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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아 제 작업실에 이거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진짜 많아요 어떤 작업실이요? 그림 그리는 곳에 진짜 많이 맞지? 말씀 좀 해야 되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솔직히 웬만하면 알 것 같으니까 세 거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애매하게도 상관없어요 너무 투하지만 근데 형이 너무 이상하면 저희가 형을 나이하고 상관할 수 있어요 어 이걸로 로 어 어 어 어 괜찮아요 그 뭐예요 뭐 끝까지 말면서 잘하는걸 목격한 적이 있다 아 이 차이자 1차 주목 아 알고 해야 돼 가 4 3 너무 진짜 두꺼워 리그 아 그거 누굴 라이어스 1차 1차도 없다 어 난 아무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 난 평균이 없구나 나는 솔직히 우석이 아닌가 홍석이 형이야 난 우석이 아닌가 홍석이 형이야 정말 이거는 뭔게 처음해보는데도 근데 여기서 볼려고 끝내야 하는거야? 한 번 더 더 쓰면 한 번 더 놀아 한 번 더 놀아 근데 이거보다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으니까 한 번 돌리자 입은 끝내잖아 아 얘는 최종 선택 우석이 맞춰봐 나 알지 뭔데 그거잖아 으 으 żeagram 2d 아 아 아 아 으 100000 It's just there for us 이건ئ 겸 슬 aging 정답은 생각입니다 야 아 아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수령을 모아 그 와인 형의의 말 이걸로 괌 Especially 족한 거 놉 và 한 recoll 800 병도 밖에 뭐 그 병원에 어 그 병력이 되요 예 아까 창구가 얘기한 건데 내 아빠 지은상 벌칙으로 4 유사의 사람은 이가 그 사람 그 사람 없애로 글로 이제 돌아옵니다 아니면 사실 올리지 사진 게시기는 좀 너무 영구적이니까 게시물 스토리냐 환불도 아시는데 게시물 올릴 수 있냐 어 얘는 아아 아니 잠깐만 아 promoted 사람은 있는데 왜 여기 지금 내가 제가 댓글도 한게 잘 끝 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 댓글 댓글로 하고싶은말 쓰게 자 한 번 더 자 조롱을 해야죠 언론이 야 노래üzik 아 아 아 이거 뭐 왜 쓰는 거 아 그 일을 해 아 나 그거 어떻게 맞추어 그래서 맛저게 돼자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나밖에 안 보는 보니까 또 한 번도 분덕이 없다는거 그런 고문사 그 우리 그냥 그 위에 좀 있다 잘못적으로 했어요 솔직히제 2 숫자리인데 어 여러 번 저 봤자 자 그런가 바쁘지 하하하 솔직히 스파이 버전으로 한번 가시죠 그래 아오케오케 아 그 사람도 열심히 하게 오케오케 자 우리 주제를 열심히 하는데 막 강릉이니까 애가서 사과사과 배 사과사과 사과 사는데 얘는 자꾸 다 밴 줄 알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얘기하는데 얘도 노랗게 얘기하는게 자 그러면은 물 주제를 20년대 인기곡으로 할게요 20년대 인기곡으로 아 이거 어렵다 아예 10년대 인기고 어려운게 좋아 그래 왜냐면 20년대로 한번 해보니까 10년대 인기고 우리 다 아는 10년대 20년을 잘 알았는데 제가 모를 수 있어 괜찮은데 10년대 인기고 우리 다 알아 아니면 가슴 근데 이거 유니버스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MC 할게요 아 그래요 왜 알아요 이거 뭐야 재미있지 왜냐면 우리는 아니까 당연히 울리는게 재밌는데 이렇게 하자 정말 보고 보여주고 아 이거 보여준 사람이 전 아이가 아니에요 보여준거잖아 영광 아니지 아야 뭐 너가 많은게 좋은게 이게 맞아요 내가 많은거 보고 보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 명이 다른걸 읽었어 알고 보면 진짜 자기도 화인고정이라서 뭐냐고 아야겠다 그러면 자 공공년대로 할까요 10년대로 할까요 20년대로 할까요 1010이 좀 괜찮은데 너무 근데 근데 제목보면 알만한 것들이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의류력 이런거 어 자 미친 선배님 팔팔이 일어난다요 보시고 나 그 특징을 봐서 보여주시고 자 이제 그 V LIVE 다 끄세요 V LIVE 끄세요 아 왔다 꺼야되면 소통하지 말라고 소통하지 말라고 소통하지 않을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같네 어 이거 안되겠는데 너무 어려워? 아니 모르는 노래야 아 그래 쉬러하지않아 쉬러하지않아 겨울사랑이 그 겨울사랑? 와 몰라요 자 쉬러가요 쉬러 다른거 그냥 사과 그런걸로 해 자 지금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는 어 다운로드 봐라 라이언 재밌다 아 아 무서워 아 힘들어 자 그러면은 주제를 우리 모두 알만한 동물같은 걸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동물 너무 쉽다 아니면 음식 어때요 음식? 아 음식 좋다 음식 좋네요 음식 자 음식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아 꺼바로 이런거 나와야 좋습니다 아 떨려 자 제목은 모르는 음식이요 제목은 모르는 음식이요 제목은 모르는 음식이요 정신을 모르는 음식이요 이거 맞아? 자 형구 자 형구 저 화면 미친걸로 보이려고 하지마세요 홍석씨 지금 눈이 보여요? 새는거 살짝 보인다 네 우리 보지 마자 네네 난 봤어 내꺼? 못봤어요 아무도 못봤어요 오케이 일단 너 되게 유신이 보인다 되게 조용히 유신이 보인다 코난처에 신 동물이지 건물이지 지금 배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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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다 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냐 뭐냐 음식이요? 아니면 모르는 음식이요 아니면 아예 주제를 모르거든요 아 근데 저 솔직히 양신구부 할게요 얘 이거 하고 확인 안 눌려가지고 아 그래 다시 하자 자 다시 하자 뭐였어? 스파이 나 뭐였어? 나 스파이 왜 내게 아니야 나 왜 내게 얘기야 스파이다! 얘가 스파이라고 적혀있었어 내가 스파이 되게 처음에 내가 스파이죠 아 이게 스파이가 우리가 아는 형이 아는 그 룰이 아닌가 형이는 게임을 진짜 못한다 핸드폰 꺼 클래식 하자 클래식 클래식 게임 하자 야 나 솔직히 이거 재밌거든? 이 어플 만드는 사람이 재밌는데 이거 아니지 그냥 마피아 게임을 하자 우리야 그럼 나 형씨 야 그럼 노말모드로 한 번도 해 그래 노말로 한 번도 해 노말로 한 번도 해 노말로 보여주기 어 게임업하기 드룩게 어려운데 야 야 스파이 모드가 아니고 바보 모드가 있었네 우리가 아는 게 바보 모드야 아 우리 니가 바보였네 그럼 제대로 바보 모드 아이클 아이클 오케이 이걸로 한번 다시 오케이 진짜로 음식 자 빠르게 빠르게 네 그래 보자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 보면 더 볼 뻔했어 그래 너 빨리 좀 해 빨리 속도리 자 자기가 누르고 그것까지 없애준더 다음 사람한테 건네 확인 눌러주세요 어 어 어 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래 우리가 바보 모드는 것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바보인 거예요 아니요 라이어 라이어 라이언데요 바보 아니고 바보 아니니까 라이어자 바보야 아니지 바보 모드 노말모드라니까요 바보모드라니까 노말모드라구요 바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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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술 이게 맞아? 자 자기가 라이언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다 나오니까 궁금하다 한 명만 빼고 다 똑같은 겁니다 고마워 아 아 오케 시작해봐 시작해봐 전 별로 안 좋아 어 어 너무 애매한데 아 근데 이거 사실 못 을 음식이 해서 그니까 이렇게 말하는 남녀 저는 무서워 아 근데 이거 저 잘 돼 애매하게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이 라이어로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사실 그냥 먹으면 먹고 말면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마 예상컨대 아버지 세대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거 여름에 먹었던 김일이 있어요 그게 여름이 뭐는데? 수집은 아니시고 수집도 했을까? 수집은 아니시고? 자 춘천 하면 떠오르는 음식과 친구예요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많이 졌는데 이거 몰라 저는 학교 다닐 때 급식으로 이거 나오면 더 먹었어요 오 급식으로 이게 나오나? 급식으로 왜 이게 나오나? 오! 좋은 학교 한다고 하고 싶어 일단 저는 저는 이거 제가 알기로 유튜브에 이걸 못 먹어요 오? 진짜? 그럴 수 있어 진짜? 어? 진짜로? 유튜브 이러시면 죽잖아 그거의 나라야 내가 왔던 그 지옥의 특산물 형, 형 삼계탕이죠? 아니? 순대예요? 하나 둘 셋 순대 정보라고 아! 아! 그래요? 메밉스 메밉스 야! 유튜브 아이가 나가다 오시기 싫다 아 근데 뭐 먹잖아 뭐 먹잖아 네 유튜브 아 늦자마자 뒤에서 두마마 안 했어도 너무 당당하게 유튜브 아이가 근데 내가 춘천이라고 할렸래 춘천 닭갈비랑 순대? 이런 춘천 맛국수랑 메밉스 아 그래 아 메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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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복이랑 같이 있는게 메밉스 아니야? 나 다른거 몰랐네 메밉스 메밉스가 그 도토리복 등등 떠있는 메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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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이거 끝까지 모를 척하자 끝까지 모를 척하고 지목한 다음에 다 먹었거든 근데 방금처럼 웃기면 웃어도 돼 나 진짜 못 참았어 유토는 못 먹었는데 유토의 나라 유토는 도시의 특산물인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럴 수 있죠 한 번 더 리액션 안 하기 리액션 안 하기 음식이에요? 게임 시작 재쇼 확인할게요 이거 바보야? 나 바보 들고 싶지 않은데 바보 들고 있는 게 되게 묘한데 잠깐만 나 이 뜻을 몰라서 짜다 볼게 아 귀여워 아 모르면 다시 해 아니야 근데 라이얼하고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야 내가 연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오오 오케이 거짓말쟁이 등등증 확인 눌러주세요 이거 오케이 아 재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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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써놓은 마트 가고 싶다 그러게 같이 하면 진짜 재밌다 내가 활약하는 게임이네 그치 영원히 진짜 승부사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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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같이 써놓으면 진짜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 영원히 못 물어보세요 어? 얼마 전에 우리 했지 않았나? 형이랑 저랑 신원이였어? 나도 했어 형이랑 저랑 신원이였어? 나도 했어 우석이랑 이렇게 나 신원이 형이다 이거 표정 봤어 어떤 표정이었어? 뭔지 모르잖아 바보 같은 표정이었어 아 우석이가 오늘 훌륭하게 짜야 되나? 우석이가 오늘 훌륭하게 짜야 되나?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죄송하게 뭐야? 내가 더 넣어 나 잘리면 안 돼? 네 다 넣어요 이상해 너무 좋아 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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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아 아 아 뭐지 뭐 그니까 굉장히 빠질 것 같다 어 아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니한 거 확실할 수 있겠다 4 뭐 그냥 자 유토 부터 아이 근데 나는 이거 지난부터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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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니하겠잖아 이벤트 자식 있다는 것을 그냥 자기가 이제 힌트를 들을 수 있는게 짧은데도 지난부터 말하는 아이상 유초에 대한 배려지 어 난 설명을 있었던 거 비롯을 어 하세 아 어 어 뭐 어 뭐 뭐 어 어 아 아니요 아 지금 지고ten 겨울에 들어보고 강신 차례 아니에요. 리액션 없어요. 리액션 없어요. 리액션 없어요. 제 친구 강아지 이름이 이거예요. 오! 귀엽겠다. 귀엽다. 귀엽다. 리액션 없다며요. 리액션 하지마. 리액션 하지마.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진정성이 느껴진 식으로 안 좋아. 나도 니 생각 안 했어. 내가 안 좋아야겠다. 영원씨. 자. 지금은 많이 찾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길에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저는 예전에 수영장을 다녔어요. 수영장 끝나고 오는 길에 꼭 은하와 같이 마셨습니다. 아 마셨어요? 수영장에서는 유키장 사람이었는데. 아 맞아. 우석씨. 우석씨. 저도. 저도. 저 이거. 먹어본 거 손가락 뽑아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 저는. 200원. 오. 이야. 200원. 자. 디노씨. 어. 참고랑 비슷한데. 근데. 네. 나이 먹고는 거의 못 먹은 거 아니야. 어렸을 때. 형 아주 어려워. 괜찮아. 어렸을 때. 너네도 먹었어. 아. 한 바퀴만 더.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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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랐어. 나도. 나도. 오스aud이 Bet 오석씨? 머리를 왜? 머리를 반대로 이따가 해볼게 저는 요새 애들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어 으 2천 년생 이후에 으 근데 워낙 이걸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지금 먹으라고 해도 나는 물 마실게 너무 애매한데 왜 뭐지 어 저희 의 분야 어 아 나 이번에 석일 실수용당 어가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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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중지 개선수영장 중지 네 이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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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공중전화기 정말로 나 모르겠어 아니 공중전화기 근처에 꼭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일단 뭐 리액션 안 하셨으니까 우석 씨 똑같으면 안 되지 라이언을 출연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누군지 난 너무 잘 모르겠어 자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인지 모를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게 좀 떨어져 있으면 알지 않나? 그쵸?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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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어릴 적에 네 이거 김치랑 헷갈렸어요 어떤 어떤 김치 친구랑 좀 헷갈렸어 특유의 향이 있다 네 지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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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석이 세 표 신은이 형 세 표 신은이 형 세 표 신은이 형 세 표 그럼 우석이네 우석이요 우석이 뭔지 맞추면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걸릴 거고 우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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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이 아니 우석이가 본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 거를 얘기하고 그게 틀리면 이제 뭐가 정답인지 얘기해 저는 로즈버스 빗속이 인간해 빗속이 인간해 빗속이 인간해 나는 유턴은 덤을 때마다 로즈버스 타입어 나는 나는 수영장끼도 로즈버스 타입어 유턴 비행사는 뭐야 그래서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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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봐 맞춰봐 하다가 야 출동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로즈버스 얘기해 아 유투퀸 유투퀸 로즈버스 타입 조용히해 봐 일단 나는 그래서 한 차례 가고 나서 아 내가 다르구나 나보다 내가 웃으면 왜 이렇게 귀여워 비추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형구가 근데 진짜 어렵긴 했어 아 어렵었어요 진짜 어렵 형구가 뭐 그 그 내가 자판기 아니 아니 여우 형이 그냥 공중전왕의 옆에 공중전왕의 옆에 자판기 야 맞춰봐 맞출 수 있어 지금 우리가 터키즈처럼 기회를 두 번 주자 아 그래 그러면 근데 요즘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건 몇 글자는 거 안 되는 거 나 진짜 세 글자 아까 여우 형도 맞추는 거라고 세 글자 분명히 캔커피 땡 자 한 번 더 왔어요 딱 한 번 더 왔어요 안 그럼 바로 인스타일 처음에 큰일이 됐어 유토가 이걸 보고 모른다 그래 너가 모른다 했어 유토가 처음에 처음에 그 단어분도 뜻을 이게 뭐야 200원이라고요? 할 수가 있었어 이거 자 정답 봉치 땡 정답은 정답은 아니 김치량도 헷갈렸다고 나 들으면 알거야 정답은 율무차 열무김치랑 헷갈렸어 열무김치랑 나 어리새 헷갈렸어 아 우리 200원이라고 노제 헷갈렸어 잘하지 잘하지 잘하는게 아니라 너무 기뻔는데 한 명이 너무 기뻔거 아니야? 알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우선이 확실한게 내가 김치랑 헷갈렸어 뭔소리라 이랬는데 아 김치 종류중에 이거 하니까 다 아 했는데 얘만 노제랑 김치랑 김치랑 나도 나도 로제가 김치 색깔이 살짝 들어가니깐 그래가지고 그랬나보다 재밌게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공수하자 오랜만에 여러 사람을 깨는데 그래 이제 마피아 대신에 이거 하자 아니 이제 홍석이 형하고 신혁이 형도 조금씩 술을 한 잔씩 마셔봐요 왜 그걸 강요해? 강요하지마 우리 엄마 아직 어리새 혼난다 죄송해요 아니 그냥 나 술을 강요해 왜냐면 나는 우리 숙소잖아 형들이 근데 나 혼자 맨날 혼술하는게 아쉬워 하지마 친구들 추대 하지마 교창인이 불러요 형도 강요하지마 술 마시지 말라고 강요하지마 나 한번도 강요하지마 강요하지 없어 여러분 저 불러요 저 불러요 네 알겠어요 또 안 불러요? 아니 저렇게 여기 아니 우석이도 있고 진흥도 있어 여기 근데 각질 생활한테 있고 그리고 이들을 가끔 불러주면 되게 신난다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얼마 전에 같이 진흥한테 술 마시자고 했다? 그리고 마셨어 근데 그 다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아 형부가 얼마 전에 나 먹고 같이 술 마시자고 했는데 나 되게 기분 좋았다 이러는 거야 아니 나 마음이 너무 평소에 진흥도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슬프다 아니 이 형이 군대 다녀와서 자꾸 컨셉이 이상한 걸로 잡아 형 괜찮아요 기분 좋아 되게 막 안쓰러운데 자기가 안쓰럽지 않는 척하는 거 뭔지 알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술 먹자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해요 신환이 형 응 라이어다 눈 좀 보고 이렇게 라이어다 라이어 네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게 잘 놀았고 저희는 이렇게 계속 팬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밌을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유니버스라면 왜냐면 새로운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같아서 네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팬미팅 날 뵙고요 그 전에도 강간히 인사드리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강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팬미팅 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나 이거 마무리도 어떻게 될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팬미팅 오셨습니다 멤버스 안녕 사랑해 안녕 환장에서 환장에서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